이비가 짬뽕 소문백자의 청초한 빛깔로 맛깔스럽게 보이는 탕수육 얼큰하고 진한 육수로 산의 진미의 방점을 찍는 짬뽕의 어울림 식도락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닐까 오순도순 확자지끌 저마다 맛의 향연을 즐기는 풍경들 장인의 깊은 손맛 향수를 함께 하고픈 오묘한 인연의 끈이 아닐까 그곳에 가면 때론 꼬여버린 삶의 근덕이로 진한 국물에 푸려 헤치며 속아리를 다듬질 할 수 있는 진한 향기가 코끝을 맴돈다 진한 향기가 코끝을 맴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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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